빠르게 걸으며 시작해주세요.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팔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힘차게 움직여주세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팔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 고정하고 이두근을 사용해서 팔을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더욱 높이 들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팔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다가 모아볼게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다가 모아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 뒤로 탭하며 팔꿈치 접어 손머리 뒤로 보내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파이팅! 사과 사과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를 돌리며 무릎 터치해주세요. 속도 높여 지방을 더욱 태워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속 머리 위로 모으며 무릎 접어 엉덩이 차주세요. 리듬타며 좌우로 이동해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잡아 한 다리씩 뒤로 킥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 잡고 뒤로 차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잡아 힘있게 내리며 무릎 터치해볼게요. 두 손 잡아 힘있게 내리며 무릎 터치해볼게요. 잘bage 올려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을 준비할게요. 앞으로 걸으며 한 팔만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순서 익히면 따라할게요. 첫번째лад. 시작해요. 시작해요.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시작합니다.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믿음타며 동작 계속해서 따라해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믿음타며 동작을 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 뒤로 당기며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앞으로 두 번 스텝하고 뒤로 돌아올게요 팔도 같이 앞뒤로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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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 사선 앞으로 찔렀다가 무릎 당겨 터치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팔 멀리 찔렀다가 무릎 당겨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 힘으로 팔 사선 앞으로 멀리 찔렀다가 무릎 당겨 터치해 주세요. 무릎 당겨 터치해 주세요. 무릎 당겨 터치해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동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엉덩이 좌우로 밀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줄넘기 하듯이 팔을 돌리며 따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 킥 차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로 손 보냈다가 상체 세우며 뒤꿈치 들어 볼게요.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 업할때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번 펴며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복부 자극 계속해서 느끼며 등과 팔도 동시에 태워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로 손 보냈다.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걸어서 옆으로 이동하며 무릎 당겨올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팔과 복부 동시에 힘있게 모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оло! cial지어 가wich. 손을 조용히 해 잘ią. 빠르게 Ums. 깨끗이 해결정도 해보는 동작을 빨라iden.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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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탭하며 팔꿈치 열어볼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바닥 천장으로 향한 상태에서 손끝 옆으로 밀어주세요. 골반을 고정하고 팔꿈치를 등쪽으로 살짝 보내서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사선 앞으로 팔과 다리 밀어볼게요. 벽을 믿다고 생각하면서 무겁게 밀어주세요. Japon needing 그래요. 풀rupУ 2자 사 nep 내는 그냥 인상을 위해서 사용 다시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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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ини고게도 원하는가 identBC 사선 앞으로 각자lic takeover 팔을 크게 원그리며 뒤로 택해볼게요. 좌우로 택하면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팔 반대로 돌려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팔씩 옆으로 보내며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팔 크게 움직이며 중심 이동해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어 엉덩이를 좌우로 내며 팔도 함께 흔들어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믿음타며 신나게 흔들어 볼게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중심 이동하며 좌우로 펀치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펀치해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마지막 15초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며 남은 지방까지 태워볼게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